멋있다 공짐 아 들고 있구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잘 쳤다 좋은 경기였어 이런 걸 보내 진짜 1경기장 승자는 장성룡 반에 또 정말 팬심으로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앉아 우리 개인기 보여줄까?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인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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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경기장 남경지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할 수 있게 받았다 화장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먹방 끝났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인사 안녕히 계세요 또 오 와 공장 뭐 안써기 때리지 저는 뭔가 전혀 신경 안 써집니다 뭐 어차피 공원 못 잡아와도 상대방을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와 대박 어떡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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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날아가지고 경기장 아 뭐야 아니 근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먹방 뭐라고? 아 진짜 살라고 내가 봐도 살만 안 되겠어 뭐야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인사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인사 여기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